제주도는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름 낀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 남부와 동부, 산지를 중심으로 5mm 내외가 예상되고요. 오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쪽에서 더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습하겠는데요. 내일도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예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예년 기온보다 내려가면서 날이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우산 잘 챙겨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정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18도, 남부지역 19도를 보이면서 포근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지역 22도, 남부지역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날이 조금 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